통통배 통통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운하를 만든 거고 저기 다리 보이고 저기 끝에 보이는 게 두바이에 내가 이름을 줬습니다. 두바이에 월미도라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통통배가 지금 가끔 가끔 저렇게 통통배가 왔다갔다 하는데 보여서 지금 막 뛰어와서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두바이 페스티벌 3이고 항상 저 다리를 건너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저쪽이 두바이 페스티벌 시리 쪽이고 고맙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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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